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배우 데뷔작 더 아이돌이 베일을 벗었다. 블랙핑크 멤버 제니는 어깨를 드러낸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칸에 입성한 기쁨을 나눴다. 더 아이돌은 팝 아이돌 스타와 문화산업의 복잡한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. 시사회 직후 sns에는 드라마 감상평이 쏟아졌다. 미국 잡지는 파격적인 설정으로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. 포르노 그 자체다. 성적 행위를 시키고 그에 응하는 장면도 나온다며 가장 최악인 건? 감독이 원래 이 장면이 더 길기를 원했다는 거다고 말했다. 드라마에서 제니는 릴리의 친구이자 백업댄서 역할로 나오는데 공개된 1, 2화에서는 약 5에서 10분가량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